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란 상상 속 유니콘처럼 놀라운 성장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평가를 받는 비상장 기업을 말합니다. 코로나19에도 계속된 성장세에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은 13개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혁신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 원동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로 유니콘 기업 후보를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2021년 시장 검증을 거친 유망 기업인 아기 유니콘에 대한 지원 규모를 60개로 확대하고 3대 신산업 빅3를 비롯해 소재, 부품,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화 사업도 계속 실시합니다. 또한 기업 합병 등 대형 투자를 견인하는 9개 벤처펀드가 본격 활동하게 되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 의결권 주식 허용 벤처펀드의 대출용 특수 목적법인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기 유니콘 기업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예비 유니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국내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때까지 K-유니콘 프로젝트가 삼성전자, 네이버를 잇는 디지털 기반 3세대 글로벌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ep step episode 감사합니다.